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 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의 농장입니다 왕대추 사과대추 심은 농장 인데 제가 동영상 으로 올려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는 두둑을 만들었는데 두둑이 좀 작습니다 비누로 멀칭을 해 가지고 제체매트를 멀칭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 비로 주느라고 빚겠습니다 나무는 높이는 제 키보다도 높습니다 2매 50cm 되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년 가을에 제가 열매 달렸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나무를 요거는 여는 나무를 역 똑바로 일치선으로 길러면서 양쪽으로 가지를 만든 겁니다 그 위에도 위에는 더 크게 자르지 못하라고 잘랐는데 예 짤란 데서 가지고 왔는데 예 앞으로 전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예수형을 조절하는지 예 전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일 큰 나무 인데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장에 작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예 올해 아 작년에 심은 나무도 있습니다 다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품종은 왕대추 사과대추 입니다 예 중간에 매실나무 2줄이 있는데 요 매실나무는 예 저들이 보급하는 율곡매실 입니다 예 율곡매실은 따로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나무보다는 좀 작은 나무 예 요도 올해 수확했습니다 예 대추나무는 나무가 어렸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1년만에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예 보시는 대로 제초매트 아니면 차강망은 걷어서 지금 이제 나무 옆에다 미루를 줬고 예 나무 간격은 골과 골은 한 3m 되는 것 같고 나무 간격은 1m 50 정도 됩니다 예 나무 수형은 일자로 다 긁는 겁니다 일자로 다 길러서 어 최고 꼭대기는 한 2m 정도에서 잘라 가지고 가지를 양쪽으로 받았습니다 요거보다 한의 어린 놈 한의 어린 조금 더 어린 나무 한의 더 적게 큰 나무는 예 이 나무입니다 나무 수형은 똑같이 길렀습니다 여기에 농장에서는 예 낮은 곳에서 잘라 가지고 가지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사과나무처럼 사과나무처럼 똑바로 이 파이프를 한 개씩 다 박아서 똑바로 길러 가지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만들었는데 최고 밑에 가지는 이 지표면에서 한 50cm 되는 것 같습니다 5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동영상이 이게 가장 좋은 나무 수형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올려드린 나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잘 검토하셔서 하시는데 요거 나무 보시게 되면 한 40 50cm 에서 가지를 양쪽으로 받기 시작해 하고 가지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였던 아홉 열 열 열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일구였던 열 아홉 한 열하옵 스무 가지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지가 저는 많은지 요보다 더 적어야 되는지 저처럼 잘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하다가 너무 복잡하게 되면 가지를 속아낼 겁니다 이건 작년 봄에 심은 거 1년짜리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도 뭐 1년 동안에는 이만큼 컸으니까 이게 정말로 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수확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 가을에도 수확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제가 잘 아시는 분이고 이 나무들도 똑같은 나무 형태는 저 큰 나무하고 똑같이 기르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작은 놈도 있고 저 끝까지 이 파이프 끝까지 올라간 놈도 있는데 이 파이프 길이는 뭐 한 1m 80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 길이가 한 2m 40, 40, 40, 50cm 되어야지 땅속으로 들어가서 넘어가지 않는거지 요거는 제가 원하는데 한다 그러면 도둑이 좀 컸으면 좋았는데 두둑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두둑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안 만들어 보다 나지만 조금 더 높아서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일 어린 어린 나무 1년 된 놈 만 1년 된 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2년인지 3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년 됐다고 저 저 놈이 커면 한 1년 정도 되면 이렇게 클 것이고 여기서 한 해 더 크면 이런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나무수형을 잘 보시고 골고루 만드시는데 이거 앞으로 전지하게 되면 어떻게 전지했는지 제가 비교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끈이 저 뭐라 타이 타이 뭐라 하나 예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끈 끈 끈으로 이었습니다 대신에 저게 굵어지게 되면 나무 속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부드러운 천으로 하는게 좋을 겁니다 요거는 가장 빨리 심은 한꺼번에 다 안심고 이렇게 세줄 먼지 심고 또 안에 있다가 심고 이랬습니다 천천히 갈 테니까 천천히 갈 테니까 예 앞으로 대추나무를 재배하실 분은 예 어떤 수형으로 갖고 어떻게 가꿀지 같은 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 심어서 열매만 수확이 되면 바로 예 수익으로 수익으로 연기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놈은 세력이 좋아서 가지가 훨씬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르는 것은 예 작년에 요 보시게 되면 요 대각선으로 올라온 데 해서 연 자른 겁니다 올해도 거기서 다 자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자르게 되면 안 자르게 되면 안 자르게 되면 저 위에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대추나무는 특성이 예 자르게 되면 자르는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자른 데서 가지가 안 나오면서 열매가 달리는 거니까 대추나무는 예 전혀 안 자르는 게 아니고 잘라 주셔도 되는 겁니다 다른 살구 자두고 복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자르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재 간격이 좁고 식재 간격이 좁고 또 나무가 세력이 강할 때에는 나무를 잘라서 세력을 어느 정도 맞춰 줘야지만이 열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가지를 만들어 놓고 가지를 안 자르시게 되면 열매는 많이 잘린 대신에 열매가 너무 작아져서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세력이 좋은 나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가지를 좀 잘라 주어 가지고 새로운 해까지 끝에서 해까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것이 더 좋은 열매가 달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열매를 수확하고 난 대추 전지하기 전에 대추나무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사과대추 왕대추의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천상부입니다 한울농원에 예 지금도 대추노밭에 나왔습니다 대추 이것도 제가 잘 아는 농장입니다 여는 제가 하락하는 대로 두둑은 크게 만들었습니다 두둑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두둑 위에 제초매트를 덮었었는데 예 제초매트에서도 이렇게 흙이 올라가게 되면 풀이 납니다 근데 이 풀이 나더라도 뭐 아주 많이 자라진 않는데 뭐 이렇게 제초매트 위에는 풀이 많이 자라게 되면 예 뭐 배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맹 이렇게 이제 두둑을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대추가 왕대추입니다 사과대추 왕대추입니다 한골 두골 셋 넷 다섯 여섯골입니다 여섯골 예 나무 수령은 예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마다 여러 농장을 제가 소개시키 드리는데 다 농장마다 나무 키우는 것이 다 틀립니다 뭐 이 방법이 최고 좋고 저 방법은 안되고 어떤 것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숭아처럼 지금 좌우 위에다가 이 지주를 박아가지고 나무가 늘어지지 않게끔 해놨는데 대추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대추는 저 보호원에 가면 많이 합니다 보호원에서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대추는 복숭아처럼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아마 큰 재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나무를 다 묶어 하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이제 전질하게 되면 또 가지를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줄을 여기는 이렇게 두둑을 크게 만들면 뿌리가 깊이 멀리 들어가서 작물 생육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는 이제 식재 간격은 이 골과 골은 최소한 한 6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m 되는 것 같고 나무 간격은 한 3m 정도 됐습니다 3m 이렇게 이 전지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이 나무 가지를 자르기 전에 모습 앞으로 이분도 이제 좀 있으면 내일 봄 올해 생육 시작되기 전에 아마 나무를 많이 자를 겁니다 전지를 할 겁니다 이 가만히 내비두면 이 나무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예 자르는 겁니다 두둑이 상당히 크니까 나무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물주는 시설도 했습니다 점점 관수로 해가지고 이 나무에 한 줄씩 이 물주는 시설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넓게 하면 나무를 그렇게 높게 안 키워도 됩니다 나무를 높게 안 키워도 옆으로 벌려면 되는 거니까요 옆으로 나무 가지를 좀 더 벌려가지고 이 고랑 까지 여기 세워놨은 곳 까지 이 대추나무가 이만큼 벌어져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한 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따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되면 이 대추나무는 특성상 여름에 꽃이 핍니다 여름에 이렇게 봄에 꽃이 안 피고 여름에 꽃이 피는 놈들은 봄에 잘난 봄에 가지 새로운 가지에서 봄에 난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것은 수국 같은 경우가 여름에 꽃이 피는 것은 봄에 자란 가지가 여름에 꽃이 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추나무는 자두 살구 복숭처럼 봄에 피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꽃이 핍니다 이렇게 여름에 꽃이 피는 같은 경우는 자른 데서 새로운 가지가 나서 그 가지에서 새로운 난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여기는 저 끝까지 하면 한 천여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복숭아나무처럼 복숭아나무 유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느슨하게 해 놨습니다 묶고 놨는데 열매가 많이 달려서 처졌다가 지금 현재는 열매가 안 달리니까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 처지지 말으라고 제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올라가서 줄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게 되면 이것보다 더 처지지 말으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농장은 제가 작년에도 여름에 작년에 대추수확 할찌에 와서 왔는데 그때는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를 하기 전이어서 제가 안 찍어 놓았습니다 찍어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무 가지 유인한 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넓게 심은 아주 이렇게 간격을 멀리하여 넓게 심은 경우 넓게 심은 경우는 가지를 좀 더 이렇게 벌리도 되는 겁니다 좁으면 이렇게 못 벌립니다 여기 제초매트 제초매트 예 깔아 놓는 거 보이시죠 제초매트를 덮어 씻어 가지고 여전체를 제초매트 다 덮었습니다 여골까지 헛골까지 전부 다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이제 비료태비를 못 주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이분은 안 줄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물 주면서 뭐 그 영양제를 주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요 대추나무 전지하고 난 다음에 예 다시 한번 찍어 가지고 예 어떻게 전지를 했는지 저도 한번 잘 살펴보고 예 여러분들도 잘 살펴서 대추나무 기르시는 분들이 다 잘 하도록 예 저도 한번 다시 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저희 농장을 찾아주신 제 유튜브를 찾아주신 분들 올해 전부 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예 2020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예 저들 한울농원에서 예 농사 잘 짓는 법 무엇을 심으면 좋을지 예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 본 보신 지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하시는 기농하시는 분이라든지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든지 간에 시간 내셔서 저들 하늘농원에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